오늘 마지막 소식은 음료 좀 잘못 나왔다고 이럴 일인가요?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광주지법은 업무방해, 공무집행방해, 폭행,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4월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 씨에게 눈을 까르라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는데요. 또 B 씨에게 말귀를 뭐 알아먹냐,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라는 등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B 씨의 마스크를 잡아내리고 음료를 만드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1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.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순경에 종아리를 물고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, 모욕하고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부었는데요. 조사 결과 A 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 같은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